의정부 희망 야구장 저녁 8시 픽업 평택항 9시 들어 의뢰인 사진이고 동승 잘합니다 백업 촬영은 평택항에 한 대 나머지는 현지 조달하고 애매한 상황일 땐 애매할 땐 대중교통 통화는 주시로만 동원 주출입구가 여기 작은 출입구가 여기 여기 두 군데 더 있어 의뢰인 위치는 있죠 우리 장과장이 여기라고 치면 직업 장소는? 여기로 할게요 회전교차로 끼고 돌면 외통수 맞을 수도 없고 옳지 혹시 파리 때 꼬여서 여기 여기로 치고 들어와도 따돌리기 쉽고 외곽순환으로 바로 빠질 수 있고 오케이 저 근데 이거 뭐예요? 사거리 막고 있는 거 사거리 막고 있는 거 어 그건 그냥 라이터 야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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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이놈 꽝 뭐 이렇게 하나씩 빼놓고 다니더라 안전운전 응? 네 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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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울리고 갔는데요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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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체국 택배사 안 받는 건 다 배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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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 김태아 그만 울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